어? 아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?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로 되돌아온 거란 말이야? 그 다음은 너무 공부를! 좋은 아침!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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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지훈아! 안돼! 이거 시디니가 해야될 말인데? 너 어제 나 때문에 화 많이 났다면서? 야 신경쓰지마! 대전에서 올라온 사촌 여동생 만났어 그, 그러면 그 옆에 있던 그 여자애가 네 사촌 동생이야? 내 옆에? 내 옆에 언제? 응? 너 교통사고 났었을 때 그 옆에 있었던 여자애! 무슨 교통사고? 니가 어제 교통사고 날 뻔해가지고 내가 너를 구해줘가지고 우리들이 결혼할 뻔했잖아! 좋은 아침! 그래 그래 그래! 좋은 아침! 좋은 아침! 그래! 그거를 그래! 희슨이가 말해야돼! 그 다음에 경인이가 도르시고 교수님 스타킹이 나가고 그 다음엔 내가 너를 구해내고 우리들이 결혼하는 거야! 야 너 또 꿈꿨구나! 야 빨리 세수하고 꿈꿔! 어? 나와라! 나와라!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좀 실컷 살려도 또 결혼도 못하고 아 이거 어떻게 좋단 말았네! 토요일 솔리더! 다시 토요일 솔리더!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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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! 너 왜 그래! 왜! 허거왔나 왜 맨날 목 졸려! 아침부터 난리야 이게 왜 이래! 이게 왜 이래! 나도 건너 볼까! 아이고... 너도 건너 볼까? 이쁘게 나온 날 염을둘 들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